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mbc 이지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전두환 씨 얘기를 안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부터 또 전두환 씨. 오늘 전두환 씨의 아홉 번째 공판기일인데요. 오늘도 나오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공판일인가요? 네. 전두환 씨는 지금 5.18 관련해서 명의의 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3월에 첫 공판에는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유를 계속 대고 있습니다. 이제는 착한 알츠하이머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알츠하이머 아니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지난 목요일 지난 12일이죠.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난 지 4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씨가 서울 강남의 고급 음식점에서 목격이 됐는데 12.12 사태와 5.18 광주 사태의 주역들이 한 자리에 전두환 씨 부부와 같이 모여서 인당 20만 원짜리 코스 요리에 값비싼 와인까지 곁들여서 오찬을 즐기는 영상이었습니다. 불도장이라고 드셔보셨어요? 저는 한 번은 먹어봤습니다. 딱 한 번. 맛있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봐서. 되게 비싼 음식이라고 하는데. 이날도 불도장 먹었다고 이만솔 부대표에 나와서 얘기하던데. 맞아요. 맞아요. 사람들 앞에 그 동영상을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와인 짠이 여러 개가 종류별로 나 있어요. 이건 페어링이라고 한다던데. 그래요? 음식 하나하나마다 그에 맞는 와인을 다 매칭시켜서 먹는 거죠? 음식이 하나씩 바뀔 때마다? 와인을 계속 새로 온 와인을. 값이 그냥 20만 원 코스라고 볼 수는 없는 요리였던 겁니다. 또 그런 게 있군요. 전두환 씨 앞에는 와인을 완전히 비우진 않은 모습이었습니다만 음식들은 싹 비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도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멀쩡히 골프를 치는 모습이 또 동영상으로 목격이 됐었는데요. 당시에 그냥 걸어다니는 모습도 다 찍혔고 그때 천억 원이 넘는 추징금 언제 납부할 거냐 이렇게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가 질문을 했더니 똑바로 쳐다보면서 네가 좀 내줘라 이렇게 아주 또렷한 발음과 발성으로 답변하는 게 영상이 다 담겼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 치매 때문에 재판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입장문 저도 봤는데 참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모순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모순적인 내용을 다섯 장에 걸쳐서 쓸 수 있을까 그것도 참 신기했는데요. 착한 알츠하이머 천천히 진행되고 있어서 골프는 오히려 권장운동이다. 골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18호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안 나온다는 건 이거는 사실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5.18 피해자들은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 오만한 행동이다. 규탄을 했고요. 재판부의 강제 구인을 강력히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참 보통 민폐 끼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대표적인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냥 빨리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 가보죠. 이것도 좀 안 좋은 얘기인데요. 2008년 키코 사태 기억하시나요? 네. 키코 사태 기억하죠.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줄도산 기회를 입었었고요. 11년이 지났잖아요. 11년 만에 불완전 판매가 드디어 인정되면서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11년 만에 결정 나온 거예요. 오래 걸렸네. 키코가 뭔가 하면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 있으면 좀 안전하긴 한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 정말 무제한으로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굉장히 비싼 값의 외화를 사서 아주 헐값에 팔아야 되는 무제한 손실을 볼 수 있게 설계된 외환 파생 상품입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만 설명을 하고 그 위험에 대한 설명 제도를 안 하고 판 거죠. 그 설명을 믿은 수출기업들이 너도나도 계약을 했고요. 그런데 미국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환율이 급등을 했고 또 기업들이 700여 곳이 피해 금액 3조 원이 넘는 그런 피해가 났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1년 만에 당시 은행이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 안 한 점을 인정을 했고요. 조정 신청을 한 4개 기업에 신한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KEB, 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이 전체 피해액 1,500억 원 중에 256억 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50여 곳 부도 난 곳 중에 4개의 기업인 거죠. 키코 공동대책위원장은 그렇게 11년간 울부짖었는데 이제야 첫 수를 떴다. 배상 비율이 기대보다는 낮지만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금융당국은 이제 나머지 피해 기업들에 대해서도 은행에 합의를 권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권고면 구속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법적인 어떤 사법부의 판결과는 달라서 권고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중요한 건 이미 법적인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고안이라도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은행들을 일단 검토해보겠다고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최근 DLF 사태에서도 결국은 불완전 판매를 인정을 하고 배상 결정을 했잖아요. 키코에 대해서도 대승적인 결정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국민들이 좀 여론으로 지켜바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가볼까요? 지난 금요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삼성전자의 에버랜드 노조와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받았고요. 삼성 에버랜드 전 인사지원실장 이모 씨와 전 노조대응상황실 소속 김모 씨에게도 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삼성 무노조 경영이 선진 경영에 의한 거라고 계속 홍보를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조직적인 노조와해 공작에 의해서 유지된 거라는 게 처음으로 사법부에서 인정이 된 겁니다. 이 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1년도 이것도 8년 됐어요. 일부 직원들이 노조 설립을 시도하니까 사측은 노조 대응 상황실을 만들어서 직원 사찰하고 징계하고 이뿐만 아니라 가짜 어용노조를 만들어서 완전히 무력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노조와해 공작이 삼성전자의 미래전략실에 의해서 주도 면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재판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물건이 그때 나왔었었죠. 그런데 아무튼 재판부가 유죄 선고하면서 소설을 인용을 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의 소설 한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유일한 목적은 수프와 고기를 먹는 것이다. 이 소설은 19세기 노동자들의 비극적인 현실을 담은 소설이거든요. 그런데 재판부는 삼성이 21세기에 살면서 19세기 자본가처럼 노동자는 먹고서는 것만 충족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냐는 걸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우리 헌법이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강 부사장 등은 노조를 압박해서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막았다고 직접적으로 꼬집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의 손동환 부장판사입니다. 이름을 꼭 언급하고 싶었어요. 내일도 선고가 있다면서요? 네. 내일은 삼성전자 자회사 삼성전자 서비스에 대한 노조와 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버랜드가 난 거고요. 삼성전자 서비스에 대한 게 내일 나오는데요. 강경훈 부사장은 여기에도 기소가 돼 있고요. 강 부사장 외에도 삼성의 2인자로 꼽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달라요. 어떤 판단이 나올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지성 기자께서 전두환 씨 이야기 전해 줄 수 있는 과정에서 광주 사태라는 표현이 잠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시는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입니다. 민주화 항쟁이죠. 저는 광주 학살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MBC 이지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김종배 기자였습니다. Neden이 profit하거나 운동니다. 김종배 기자. 김종배 기자입니다.